네 안녕하세요 기자님들 저는 방탄소년단 뷰러 갑니다 이런 바쁘신 시간을 이렇게 저희에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나온 버터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쁜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일단은 저희가 보이진 않지만 정말 열심히 많이 스케줄을 진행했고 그리고 앨범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어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헤어스타일에도 굉장히 좀 신경 쓰실 수 있어요 좀 제가 컨셉을 좀 더 이해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보여드려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제가 인생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헤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? 해보고 싶은 헤어였어요 예예 찰떡입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멤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세트 안에서 각자 자기 느낌대로 살려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짠 안무거든요 아 즉흥적으로요? 그냥 한 명씩 이제 프리스타일로 해서 이제 그게 뽑혀진 건데 예 저희의 이제 개개인의 개성과 매력을 제대로 한번 풍덩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버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문은 무엇입니까? 일단 저희가 듣자마자 정말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곡이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어 일단 굳이 하나 뽑자면은 다른 멤버들의 파트보다 제 파트가 돋보입니다 아 B씨의 파트요? 좋습니다 제 파트가 예 그랬죠 스무스 라이크 버터 어 그건가요? 아 예 맞아요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달이면 8주년인데 좀 8주년 앞둔 소외와 요즘 방탄소년단 멤버들 사이에서의 최대 화두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8주년 아 예 지민씨가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요? 그럼 제가 한번 아 일단 8주년은 아 이게 정말 너무 기분 좋고 이제 뜻깊은 저희 8주년이지만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의 페스타라는 거대한 이제 아미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점과 그리고 아직까지 못 보여드린 무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미들을 못 보고 저희끼리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슬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대 화두 예 멤버들 가네요 뭔가요 화두는 어떤 건지 또 다른 멤버가 요새 뭐 최대 화두는 뷔가 뭐 파마를 되게 귀엽게 해줘가지고 파마를 몇 시간이나 하면은 어떻게 저런 머리가 나올 수 있냐 아까 멤버들 사이에서 이제 푸들 같지 않나요? 네 며칠 동안 정말 너무 귀엽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푸들 같지 않나요? 푸들짝 볼 때마다 이야기해요 아니 보통 푸들이 놀라면 푸들짝 이러거든요 아 푸들짝? 예 제가 요즘 멤버팀 내에서 귀여움을 좀 담당하고 있어서요 예 이런 머리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 멤버팀 간에 최대 화두 어휴 예 주님 .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.